다 어 크림 블러니 좌우 타러 간다 어 뭐야 아 뭐야 아 재수님 기억 안 들었어 어 위험하다 아 형 티비에서 다녀와야 돼 둘까지 올라갔어 14등에서 오 타 어 재수작감은 아닌가 와 오 앞세이다 아 재수작감이다 이거 어 재수작감 재수작감 너무 크게 났어 3면 찬성 아 기어 안 넣어놨어 재수작 한 번만 더 감기 한 번만 두 번 두 번 했는데 오늘 진짜 롤링스턴 한번 대전해볼까요? 주칙상 그거 있었습니까? 이번에도 수작하고 나면 롤링스턴 사고만 다음번에 롤링스턴 사고만 왜 그냥 지금 바로 가서 어차피 그거 지금 롤링스턴 사고만 가요? 네 원래 두 번째 시작하면 그 다음에 롤링스턴 사고만 해주잖아요 한번 지금 한번 가봐요 이러다가 세 롤링스턴 사고만 롤링스턴 사고만 가요 그 천넥 천넥 어 왜 아 왜 천넥 천넥 컨벤션넥식으로 천번없이 선조조로 깔으라고 선조로 선조로 한 줄로 네 한 줄로 선두가 출발해서 딱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스타트하죠? 네 선두가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? 뜨잖아요 그거 선두 기록 아 기록도 그냥 아 기록도 그냥 위에 근데 스타트가 안돼 Y 좀 눌러주세요 Y 눌러주세요 Y 고우 뭐야 뭐야 나 차 날아다니 다들 오늘 팀스피커 계시죠 롤링스타트니까 그냥 쏘지 마시고 그냥 내 나보다 앞차 뒤에만 천천히 따라가시면 돼요 하필으로 어 나 14도로 출발인데 아 오늘 청아리 스타트였는데 앞차 나 스타트 오늘 망했는데 위까지 올라갔는데 아 스타트만 잘했는데 롤링스타트로 유도한 보람이 있는데 자 첫바퀴 지난번에 롤링스타트 한번 하려다가 롤링스타트가 뭔지 모르고 쏘면서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냅뒀거든요 지금 혹시 방송 안 듣는 사람 없나? 패스로 써봐야 뭐 다 듣겠죠? 센스 있으면 센스 있으면은 혼자 낙치고 나가는데 뒤에서 거북이처럼 귀여우면 알아서 백해서 오지 않을까요? 알아서 센스있게 처벌하게ح긴 할 ikke 다른 사람 Ecu강만 나갔다고 이렇게 안을가지 마시구요 기름은 40L정도 기름을 좀 더 넣어야 лет구나 삼십육리 떨어지는 사고가 가능한데 아 halfway 아 길이 음 뭐야 나 왜 24.6랩이 나와 1등 무리 2등랑 어 2미도 버렸는데 다시 못 들어가죠 용기 없으면 30미도 못 들어가야 돼 여기서 지금 만약에 좀 아사하다 싶으면 최대한 보당대로 갈리세요 자 롤링 스타트에 쏘지 마세요 누가 쏘는지 한번 잘 봤다 기억해 주세요 못 갔다 와야겠다 꼴찌라서 한 명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죽어버렸는데 자기 앞사람 누군지 보시고 앞사람만 따라가세요 자 1등 무리님 DBS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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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는 있어 지금 칫솔을 말아봤어 어 자 1등 무리님 2위쳐 3등 다크멜라지구요 4등 액션님 5등 구라님 6등 DBS님 6등 DBS님 어 트위브로님 수압후드가 나 18등 DBS님 나 18등 DBS님 아 수압후드님 아 수압후드님 8등 DBS님 5등 매트리스님 10등 캐치님 11등 라피엘님 12등 트위브로님 12등 트위브로님 13등 캐치 슬로님 아 또 스쿨을 내려야 되네 와 난 그 다음 저 어떻게 주거리 좋은 친구 다음에 아 좋은 친구님 15위 Z님 16위 오진고님 11위 비료님 18위 슬리퍼님 19위 기차님 골골페이퍼님 아 불렀대 아 불렀대 어우 이해가 10위 1윗 거의 3만 5윗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롤링 스타트 하다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고 짱나는데 일부러 테이크 좀 했어요 스타트던 사람들 브레이크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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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혹시 각별안이 너무 인기신거 아니야 1등 누구에요 1등 1등 누린님 이거 80킬로미터 중 밑으로 서행하시는거 알죠? 류인님 죄송해요. 사고 오라고요. 류인님 속도 한번 줄이세요. 더 줄이세요 류인님. 뒤에 쫓아오게. 사고 났대요 지금. 넵. 저기 잡았어요. 넵. 제때 류인님 이제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 어. 왜 받아 왜 받아. 류인님 이건 너무 느려. 또 he님의 아이가. 류인님 이거 작건지보니까 재밌는데. 아 류인님 밟트를 시작하는데. 어 거attły Richard waves always run the hookbulletslee. 아싸 피었어 피었어. 아 저 한명 때 피했어. 취하자. 취하자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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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낫네 이게... 어우 귀여운 거... 아... 근데 나 왜 짝소리 안는 건데? 뭐지? 짝소리야 한다 진짜... 아... 이경타이로 무슨 소리지? 아, 미디움으로 펄리로 돌아왔을텐데 지금... 아까까지 소리 좀 들었는데 아싸 다크로렌 소리 안 나구나 엔진 벌러를 했다 어우, 좋아하네 아, 로미스타트 완전 좋다 아, 스타트 항상 말리있네 아, 까맣게 잘하네 아, 까맣게 잘하네 아, 미치고 있으면 쓸 수 있다 투과들이 바로 딱 있어 아, 미치고 있어 아, 미치고 있어 냉동고 물어야 된다 어, 뭐야 아, 이거 뭐야 아,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, 왜 이래 아, 미디님 오늘 왜 수업했나 본데 아니 안 돼, 안 돼 좋은 친구들 따라가야 돼 아, 근데 미디움으로 오는거 보고 당신드렸어 아, 이 매너 아, 이게 소프트로만 다녔더니 이게 이게 어떻게 다녔던데 왜 내가 가려면 안 돼 아, 이게 지금 나가있는거 어떻게 믿어요 아, 지금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안 믿어 아, 와요 너 나 들어가기 힘들어 나 들어가기 힘들어 아, 여기 착각이 들어지는건지 스프링이 났다 소음 차량 좋은데요 와, 이제는 아닌데요 전기창갑 불편으로 소음 소리다 하하하하 톡소리는 잘 들리겠네요 톡소리는 잘 들리겠어요 네 톡소리는 잘 들리겠어요 숨소리도 나들일거 같네요 숨소리도 나들일거 같네요 아니, 시끄럽다는게 진짜 좋네요 교수님 말좀 계속 시켜줘 어, 내가 꼭 싸워준다 그만하나 어, 소리부러니 막 숨가리도 어, 다행히 자, 이게 학대가 그기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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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?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차가 방음이 너무 잘되나 보네요 엄청 방음 많이 비싸게 해줘요 어디 업체에 나섰어요? 가부 좀 하게 아 좋은 친구님이 실수 한 번 좀 하다가 뵙는데 아 뒤에 바크벨라 님들한테 액션 님이었네 안 할 겁니다 오늘 아카이스에 해석이 이렇게 실사 등을 내려왔어요 우아우아 아 아 아 확실히 지금 내 케이스가 쳐지는 건데 크위브로님도 워프예요 우선 하세요 저 폼이 아니고 완전 워프인데 완전 가끔 가다보면 액션 같고요 지금 계속 걸어오고 어우 불낙심이 지우고 빠지고 아 안 돼 iga 와 어 이거 레몬 묻혀 아싸 감사합니다 마크베라님이 찔러져가지고 그냥 액션님 집 앞판이 초월할 때까지 뒤에 주임이 따라가는데 인증을 하자고 액션님이랑 나랑 뭐 쳐줄게